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무당집 앞에서 서성이는 귀신을 보게 되었다 귀신하면 사람들이 보통 여자 귀신을 많이 떠올리던데 남자 귀신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봤는데 남자 귀신이었죠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되기 전에는 뒷산에 수풀이 우거지고 구석진 곳에 무당집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근처의 시골에서 이사온 친척 누나가 살고 있어서 중2때 자주 놀러 갔었죠 놀다가 저녁때 집에 돌아가려고 내리막길을 딱만 보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앞을 쳐다봤더니 웬 남자가 보라색, 경복을 입고 무당집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저를 향해 시익석소를 날렸습니다 단박의 귀신인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없었거든요 다리 부분이 위에 보라색 양복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없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남자 귀신 반경 2미터 내외로는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시간이 느리게 가더군요 바람이 막 불고 신문지도 날리고 있었는데 그 귀신 2미터 반경 안으로는 신문지도 바람도 느리게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귀신을 보면 비명을 지르지만 실제로는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숨쉬기가 어려워서 그냥 컷컷거리게 되더군요 어찌어찌 뒤돌아서 눈 안에 집으로 도망쳐 들어가긴 했는데 어떻게 도망쳐서 돌아갔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요 다음 날 아침에 무당집 지나가기가 상당히 꺼려지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서 계속 할게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무속인이셔서 그런지 저나 제 딸 아들도 귀신을 잘 봅니다 그래서 경험담이 많아요 이번엔 집기 이야기입니다 1년 후에 소방도로가 나면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말에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허름하고 낡고 음지에 위치해 나쁜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어요 1년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전체에 곰팡이가 생기고 특히 안방 모서리에는 섬뜩할 정도로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습니다 전 그곳에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사한 후로 사업이 잘 안되고 잦은 부부싸움에 애들도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려 잠을 편히 잔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얼마 후 남편이 까만 강아지를 얻어왔는데 그 강아지가 안방을 못 들어오는 겁니다 강제로 안고 왔는데 그 집념을 떨칠 수 없는 그곳을 보면서 강아지가 오줌을 싸고 덜덜덜덜더군요 순간 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얼마 후 강아지를 보내고 딸애가 길 잃은 하얀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그 강아지 역시 처음엔 안방에 들어오지 않으려 하더군요 하지만 사람에게 잘 행기고 애교도 많아서 머뭇거리다 안방에 폴짝 들어가더니 집념을 떨칠 수 없는 그곳을 응시하며 고개를 바짝 들고 꼬리를 흔들더군요 뭔가를 따라가는 듯 강아지도 졸랑졸랑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두 발로 벽을 짚고 고개를 치켜들며 꼬리를 흔드는 걸 보고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 이후로 강아지가 안방을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강아지와 같이 자는데 밤 12시가 넘으면 강아지가 으르렁대며 짖더군요 그 강아지가 있을 동안엔 애들이 편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집이 뜯기고 이사를 나온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연탄가스로 죽은 아가씨가 있었다더군요 그 영혼 때문인지 남편은 혼자서 충얼거리고 폭주하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얀 강아지가 수호 역할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지켜준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서 계속 할게요 1850년대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골드 어시가 잃었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그 중에는 몇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도 있었지 조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원래 영국에서 죄수들이 유배된 곳이었어 그런 범죄자들이 아시아인들을 환대할 리 없었지 광산 곳곳에서는 학살이 빈번했다고 해 나는 스쿠버 강습을 하고 있는 이 20대 백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선조가 저지른 일이지만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금기시되고 있어 몇백 명이 광산에서 생매장된 것도 원주민인 에버리진들이 중국인을 잡아먹었다는 소문으로 박혀 퍼졌지 나는 워킹홀리데이로 오스트레일리아에 머물고 있었고 조는 그곳에서 취미로 서핑을 즐기던 중 만난 친구였어요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온 일본인들과 헌팅을 하며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선조들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하지만 150년은 더 된 일이야 아시아 사람들은 집념이 그렇게 강한가? 조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은 울상이었죠 우리는 자동차로 오스트레일리아 횡단 여행 중이었고 그날은 우리가 대륙을 횡단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떨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일 히치하이킹을 하고 차는 레커로 도시까지 날으면 돼 예정보다 하루 늦을 뿐이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 역시 존과 비슷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밤 중인데도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황무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이럴 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 기독교인처럼 신에게 빌어 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들었습니다 흔들거리며 타오르는 모닥불의 불빛에 너덜너덜한 옷을 걸친 광부들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놈들이 더 다가오지 않게 기도 좀 해줘 우리는 같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 경을 필사적으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죽고 싶지 않아 그 한마디 외침을 남긴 채 존은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경을 외우며 버텼습니다 그날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해요 눈을 꽉 감고 있던 내 얼굴을 그것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엄청난 악취가 풍겼고 손가락이 내 코를 몇 번 스쳤던 것 같아요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고 아침에 운 좋게 히치하이킹을 해서 마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존이 사라진 것을 신고했지만 경찰에게는 자동차 엔진이 꺼져서 따로 도움을 찾아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존의 실총 때문에 나는 경찰서에서 일주일 정도 구류되어 있었어요 형사의 말에 따르면 그 부근에서는 지금까지 몇십 명이 넘는 실총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나는 구류해서 풀려나자마자 도망치듯 귀국했어요 존의 소식은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이어서 계속할게요 T씨는 슈퍼에서 일하던 중 매일 늦게까지 잔업을 하곤 했습니다 딱히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죠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T씨는 5시부터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Y씨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Y씨는 그저 그런 시급에 아르바이트를 하기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돌아온 싱글이었죠 T씨는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마다 쇼핑을 하며 Y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의 사이는 꽤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Y씨는 결혼을 한다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T씨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우울해졌어요 더 이상 늦게까지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고 의혹도 잃어버렸죠 T씨는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Y씨가 서있던 계산대에는 웬 남자 점원이 서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눈에 핏발이 서고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온 기분 나쁜 얼굴이었죠 T씨는 무심코 그 얼굴을 피하며 계산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T씨가 산 270엔짜리 다진 고기 팩을 보면서 그 남자는 누런 이를 내밀고 웃더군요 Y는 당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녀의 답대가 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T씨는 고기 팩을 자세히 보았는데 그 안에 작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로 이어서 계속할게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충청도의 동원사단이었습니다 저는 부사관으로 4년을 근무했고 지금은 그동원 사단이 해체되어 옆에 사단이나 강수벼단으로 흡수되었을 겁니다 저희 부대는 사단 내 공병 부대였고 저는 중장비 담당관이었죠 대대장이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사단장이 사단 사령부 앞쪽이 너무 허전하다고 치장을 하자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침부대 내 야산에 장승이라고 해야 할지 석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커다란 조각품 같은 것이 반쯤 묻혀 있었어요 사단장은 그것을 봐서 사단 사령부 앞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사랑키만 한 석상이었고 무게가 엄청나서 불사키로 들어서 트럭으로 옮기는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했죠 그 석상은 사단 연병장에서 사단 사령부로 올라가는 계단 양옆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저희 부대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공병 부대에는 급수병이라는 보일러와 물을 담당하는 병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주로 사단 보일러실에서 생활하며 야간에 보일러 점검과 순찰을 돌곤 했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이 당직 사관을 서는 날이었어요 저는 병사들과 친하게 지내며 자주 같이 어울리곤 했는데 그날도 당구 한 게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중대장이 내무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급수병이 무전을 받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다급하게 말하는 겁니다 병사들까지 동원하면 문제가 커지니 중대장과 저만 함께 급수병을 찾아 사단 내를 샅샅이 뒤졌어요 결국 야산 쪽 물탱크에서 그 급수병이 숨어서 오드로들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진정시켜 상황실로 돌아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평소처럼 물탱크를 순찰하다 밸브를 확인하고 몸을 돌렸는데 50미터쯤 앞에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긴 정체불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놀라서 물탱크 뒤로 숨어 있는데 풀밭을 걷는 사락사락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극도의 공포심에 참아 그쪽을 볼 엄두가 나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발소리가 멈췄다고 했어요 혹시 갔나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물탱크 바로 앞에 그 여자가 쪼그리고 앉자 자신을 보며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눈, 코, 귀가 없고 입술도 없는 얼굴에 맨살로 찢어진 듯한 산만 있었습니다 그게 웃는 것처럼 보였다더군요 급수병은 도망갈 엄두도 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20분 넘게 떨고만 있었고 겨우 무전기로 구조신호를 보냈다고 했어요 중대장과 제가 찾아줘서 그 친구는 정말 고마워했지만 그 이후로 급수병 업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로 이어서 계속할게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지역은 요즘 한밤중에 안개가 자주 낍니다 시골이라 길도 어둡기 때문에 안개가 낄 때는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차를 타고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날도 새벽 2시에 일이 끝나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역시나 안개가 너무 심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5분쯤 지났을 때 회사에 물건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다시 돌아가려고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차에 치인 너구리의 시체를 보았는데 이 지역엔 워낙 너구리나 도둑 고양이가 많아 차에 치이는 일이 흔했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회사에 돌아가 물건을 챙겨 다시 길에 나섰고 아까 그 유턴을 했던 곳 근처에서 휴대폰이 울려 잠시 차를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는데 차 라이트가 겨우 비추는 곳에 아까 보았던 그 너구리의 시체가 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시체의 근처 논과 도로 사이에서 무언가 큰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어른 두 명 정도 크기의 형체였어요 그 형체는 기묘하게 삐그덕거리며 논에서 도로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라이트에 비추자 그 모습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개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큰 개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지만 옆으로 넓은 몸의 위를 향한 두 개의 둥근 돌기 그리고 옆으로 움직이는 다리들 그 모습은 정말로 꽤 같았습니다 순간 무섭기보다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혀 잠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녀석이 재빠르게 움직이더니 엄청난 속도로 너구리의 시체를 잡아채 차 앞을 지나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스님처럼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비정상적으로 하얀 알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몸은 두 사람이 옆으로 붙은 기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개의 눈처럼 보였던 두 개의 둥근 돌기는 사실 두 개의 머리였습니다 그들은 개처럼 옆으로 기어다니고 있었죠 그 후로 나는 안개가 끼는 날에는 그 길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자주 동물이 치이는 것은 아마 그게 같은 인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몇 년 전 고등학생이 차에 치어 죽은 사고도 혹시 그게 인간에게 쫓겨 도망치다 일어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로 이어서 계속 할게요 만화코는 작년에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여학교에서 다녔고 규칙이 워낙 엄격해서 이성규제는 금지였죠 만화코의 고등학교는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 언덕 기슬계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복도 창가에서는 항상 대학생들이 즐겁게 캠퍼스 라이프를 보내는 모습이 보였죠 만화코는 대학생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규율을 잘 따르는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이성규제를 하다가 들킨 친구들은 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로부터 냉담한 시선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이어가야 했죠 그런 교풍 때문에 여학생들끼리 사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화코 역시 음악부 선배에게 고백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늘 검은 불태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선배가 말했습니다 너는 안경을 벗는 게 더 예뻐 처음에는 그저 칭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컨택트렌즈가 불편해서요 아니야 정말로 벗는 게 훨씬 나아 그 선배는 만화코보다 2학년이었고 웃는 얼굴이 눈부실 정도로 인상적이었죠 그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마치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아리 활동이 끝난 후 음악실에서 선배는 만화코에게 고백했습니다 미안해요 선배 긴 침묵이 흐른 뒤 괜찮아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선배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너의 눈동자가 정말 좋아 안경을 벗는 게 예뻐 그 선배는 졸업했고 만화코는 2년 뒤 도쿄의 지망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 만화코는 외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을 붉게 염색하고 예쁜 옷도 입으며 대학생다운 모습을 갖추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안경만큼은 쓰고 다녔습니다 컨택트렌즈가 귀찮기도 했고 시야에 내 귀퉁이에 태가 들어오는 것이 안정감을 주었거든요 만화코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는 호리호리한 몸매에 잘생긴 얼굴을 가진 양성적인 매력의 사람이었죠 그의 상냥함과 빨려 들어갈 듯한 눈동자가 만화코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둘은 자주 데이트를 했고 그는 술을 좋아해서 매번 데이트가 끝나면 술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말했습니다 너는 안경을 벗는 게 더 예뻐 아니야 나는 안경을 쓰는 게 좋아 그래도 나는 벗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갑자기 오늘 말인데 호텔에 가서 쉬고 가지 않을래 만화코는 기뻤지만 긴장되었어요 이 사람이랑 호텔에 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녀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결국 만취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호텔 방이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어? 그는 알몸으로 서 있었고 만화코는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얼마 후 병원에서 깨어난 만화코는 간호사로부터 청천병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만화코씨 이제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실명한 건가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눈이 없습니다 경찰이 와서 설명해 주기를 만화코는 어느 호텔에서 두 눈이 적출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남자친구였다고 의심되었지만 그는 가명을 사용했고 모든 정보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만화코는 고등학교 시절 선배를 떠올렸습니다 의료대학에 진학했던 그 선배가 떠오른 겁니다 설마 그 선배가 남자로 변장하고 나에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간호사가 귀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안경을 벗는 게 더 예뻐 만화코는 그 말을 듣고 차가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로 이어서 계속할게요 T씨는 군대에서 겪었던 기묘한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부대는 충청도의 동원사단이었고 당시 그는 충장비 담당관으로 근무 중이었죠 부대 대대장이 새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단장이 사단 사령부 앞쪽을 치장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단장은 사령부 앞이 너무 허전하다며 장승 같은 석상을 세우라는 명령을 했죠 부대 내 야산 중턱에 커다란 석상이 묻혀있었고 그것을 파서 사단 사령부 앞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석상은 사람 키만큼 크고 무게가 상당해서 중장비를 동원해 겨우 트럭에 실을 수 있었죠 석상은 사단 연병장에서 사령부로 올라가는 계단 양쪽에 좌우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급수병으로 일하던 한 병사가 정체불명의 존재를 목격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어요 그날 저녁 T씨는 병사들과 내무반에서 당구를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내무반 문을 벌컥 열며 급수병이 무전을 받지 않는다고 급히 말했습니다 병사들까지 동원하면 일이 커질 수 있어서 중대장과 T씨 두 사람만이 급수병을 찾아 나섰습니다 야산 쪽 물탱크 근처에서 급수병이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병사는 오드로들 떨면서 평소처럼 물탱크를 점검하다가 갑자기 50미터 앞에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긴 여자가 서 있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한참을 쳐다보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풀밭을 걷는 소리가 들리며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답니다 그 병사는 공포에 휩싸여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는데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리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혹시 갔나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그 여자는 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웃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그 얼굴에는 눈, 코, 귀가 없었고 입술도 없이 찢어진 맨살로 된 입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웃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병사는 그 후로 급수병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부대 내에서도 그 사건은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로 이어서 계속 할게요 내가 일하는 곳은 시골이어서 밤에는 불빛도 거의 없고 최근 들어 안개가 자주 낍니다 특히 새벽에 안개가 자욱해서 차를 타고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날도 새벽 2시쯤 일이 끝나서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앞이 너무 잘 안 보여서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나자 갑자기 회사에 물건을 두고 온 게 생각나 다시 돌아가야 했죠 유턴을 할 수 있는 곳까지 가는데 길가에 차에 치인 너구리의 시체가 보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어서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지나쳤죠 회사에 돌아가 물건을 챙기고 다시 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유턴했던 곳 근처에서 내 휴대폰이 울렸고 잠시 차를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다시 차에 올랐는데 자동차 라이트가 비추는 곳에 아까 보았던 너구리 시체가 다시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시체 바로 옆에서 무언가 큰 것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안개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어른 두 명 정도 크기에 무엇이었습니다 그 형체는 기묘하게 삐그덕거리며 논에서 도로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라이트가 그 형체를 비추자 그게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개처럼 생긴 것이었습니다 몸은 옆으로 넓고 위쪽에는 둥근 돌기가 두 개 있었죠 그리고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은 완전히 개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 잠시 얼어붙어 있었지만 갑자기 그 녀석이 재빠르게 움직여 너구리의 시체를 잡아채더니 차 앞을 지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게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처럼 머리카락 하나 없는 비정상적으로 하얀 알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붙어있는 기형적인 몸이었고 개의 눈처럼 보였던 둥근 돌기들은 두 개의 머리였습니다 그들은 옆으로 기어가면서 너구리의 시체를 끌고 가는 것이었죠 그 후로 나는 안개가 끼는 날에는 그 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서 자주 동물이 차에 치이는 것이 아마도 그 갯 같은 인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죠 몇 년 전 고등학생이 차에 치인 사고도 어쩌면 그게 인간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당한 사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무섭기 그지없습니다 열 번째 이야기로 이어서 계속할게요 마나코는 작년에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여학교에서 다니며 규칙 때문에 이성교제를 하지 못했던 마나코는 대학에 들어가면 자유로운 연애를 꿈꿨죠 대학에 입학한 후 마나코는 외모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머리카락을 붉게 염색하고 예쁜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안경은 고집했죠 컨택트렌즈를 끼는 것이 귀찮기도 했고 안경을 쓰면 안정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중 마나코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는 단기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꼬리오이한 몸매와 잘생긴 얼굴을 가진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둘은 자주 데이트를 즐겼고 그는 상냥하고 배려심이 많은 남자였어요 그날도 마나코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데이트 후에 술을 마시는 게 그들의 습관이었죠 그날도 마나코는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너는 안경을 벗는 게 더 예뻐 마나코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나는 안경을 쓰는 게 더 좋아 그렇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남자친구는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 가서 쉬고 가지 않을래 마나코는 조금 놀랐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 즐거웠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호텔에 도착한 마나코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금방 잠들어 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당황한 마나코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2시입니다 새벽 2시인가요? 아니요, 오후 2시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은 너무 어두웠거든요 그때 간호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마나코 씨는 이제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실명한 건가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눈이 없습니다 마나코는 경악했어요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마나코는 호텔방에서 두 눈이 적출된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마나코의 남자친구로 추정되었으나 그는 가명을 사용했으며 모든 정보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죠 마나코는 그 순간 고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고백했던 음악부 선배를 떠올렸습니다 그 선배는 졸업 후 의료대학에 진학했고 마나코에게 늘 안경을 벗는 게 더 예쁘다고 말했던 그 선배가 떠올랐습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그 선배가 남자친구로 변장하고 자신을 속여왔다는 생각에 몸소리쳤죠 그러던 중 간호사가 마나코에게 다가와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는 안경을 벗는 게 더 예뻐 마나코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말은 분명 선배가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마나코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끝없는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열한 번째 이야기로 이어서 계속할게요 T씨는 군대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또 다른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근무하던 부대는 충청도의 동원사단이었고 사단 내 공병 부대에서 중장비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때는 부대 내에서도 괴담이 돌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특히 대대장이 새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단장으로부터 야산에 있는 석상을 사단 사령부 앞에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온 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되기 시작했어요 그 석상을 옮기고 난 뒤 부대 내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석상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방 T씨는 급수병으로 근무하는 한 병사가 특이한 상황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병사는 야산 근처 물탱크를 점검하러 갔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병사는 그 여자를 보고 너무 놀라 도망치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무표정하게 자신을 응시하면서 웃고 있었다고 했죠 그 병사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무전기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상황에서 무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병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다른 병사들이 그를 발견해 구조했죠 그 이후로 그 병사는 더 이상 야산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고 급수병 업무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석상에 가까이 가는 병사가 없었고 석상 근처에서 밤에는 이상한 소리나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렸습니다 끼씨 역시 그 석상에 얽힌 괴담을 믿기 시작했고 그 석상을 사단 사랑부 앞에 세운 이후로 부대에서 연달아 발생한 불길한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열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서 계속할게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지역은 요즘 한밤중에 안개가 자주 낍니다 특히 시골이라 길도 어두워서 안개가 끼면 밥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죠 그날도 새벽 2시에 일이 끝나서 집으로 가려고 차에 탔습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회사에 물건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되돌아가기로 마음 먹고 유턴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갔는데 길가에 차에 치인 너구리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워낙 야생동물이 많아서 이런 일이 흔했기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죠 회사에 도착해 물건을 챙긴 뒤 다시 집으로 가던 중 아까 보았던 그 너구리 시체가 있던 자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시체 바로 옆에서 뭔가 큰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어른 두 명 정도 크기의 형체였습니다 그 형체는 기묘하게 삐그덕거리며 논에서 도로로 기어오르듯 움직이고 있었죠 라이트의 그 형체가 비춰지자 분명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처럼 생긴 생물이었죠 몸이 옆으로 넓고 위쪽에 두 개의 둥근 돌기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옆으로 기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잠시 멍하니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녀석이 재빠르게 움직이더니 너구리 시체를 덥석 잡아채고는 차 앞을 가로질러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게 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하였고 머리카락이 없는 인간의 형체였어요 두 사람이 옆으로 붙은 기형적인 모습이었고 개의 눈처럼 보였던 둥근 돌기들은 사실 두 개의 머리였습니다 그들은 개처럼 옆으로 기어가고 있었죠 그 이후로 나는 안개가 끼는 날에는 그 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너구리 같은 동물이 자주 차에 치이는 것이 그게 인간 같은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몇 년 전 고등학생이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도 그 존재에게 쫓기다 일어난 일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공포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ό для чего vincul는데 คC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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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감사합니다.